출발. 자, 들어도 오세요 이제. 다 됐다. 오, 이건 뭐예요? 꼬마 상자? 이것도 냉장고. 우와. 근데 이거는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생성하고 나서부터 잠자는 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오. 일단 배고프신 분들 빨리 밥 먹어요. 우리 집에 지금 밥이 너무 넘쳐나서 이거 해결을 좀 해야 돼. 만들어줘요. 이거, 이것저것 만들어진 거 있을걸요? 어, 만들어진 거 있네? 시큼한 요리된 고기? 이거 먹어도 돼요, 시큼한 거? 네, 아마 상관없을 거예요. 시빨간 건 아니면 먹어도 돼요. 아, 나 이 캐릭터야. 나 이 캐릭터 싫어. 망치 저기 오른쪽에 있어요. 톨보드의 그 오른쪽 위에. 네. 이미 정하신 거니까 해요. 아, 이거 체력파가 30밖에 없어요, 저. 그거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회복하는 거 오늘. 이거 새한테 좀 먹혀주세요, 이거. 센트 먹히면은 달걀로 바꿔주거든요. 젖고기. 네. 네? 자, 다시 한 번 얘기해야겠네요. 오늘 같이 하시는 멤버, 후주님, 저, LN님, 코렘님이고요. 아, 집이 우리 다 잘려져 있지? 안 먹자. 일부러 자른 건가? 지난번에 디오클룩스한테 잘린 거 아닌 거? 뭐고. 아는 거. 우리 집이 다 잘려있어요. 다 터진 거예요. 디오클룩스가 집에 와가지고 시원하게 휩쓰었죠. 흔적들이 남아있네. 네. 이거 몇 개 줘요? 다 줘요, 다. 싹 다. 오, 좋겠다. 이런 거 배부르게 먹고. 좋겠네. 많이 먹어, 비둘기야. 걔 되게 불쌍해요. 비둘기야, 밥 먹자. 좋아, 좋아. 우리 비둘기. 이제 그게 하나 팁이라면 팁인데 걔가 있잖아요. 그 새한테 이제 고기를 썩길라, 썩길라하는 고기를 먹여요. 그럼 걔가 알을 주거든요. 그걸로 요리하다가 알이 또 썩길라하면 알을 구워가지고 새한테 먹이면 다시 또 알이 나와요. 뭐야? 무한으로 되죠. 무한의 인피니티. 아리가 나온다고요? 알, 알. 망설이지. 알 주세요. 뭐야. 아니. 넣어둬요. 네, 넣어두시고. 아! 여기 호구새가 난리났어. 아, 저기 잠깐만요. 놀래라. 매태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매태오가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부족한 돌을 구할 수 있어서 와, 대결 다 좋았다. 집이 집이 어디였지? 여기다. 와, 호구새 한 번 치고 가니까 작살났다. 포레님이 모자되고 있나? 어느 거요? 거미? 어, 뭐지? 이상한 돌에서 아, 닌 거기로 갔구나. 그거 동굴 거미예요, 동굴 거미. 어, 이거 썩어버린 애들은 뭐예요? 거름줘야 되는 건가? 썩어버린 거 거름줘야 돼요. 이거 호구새가 난리치고 간 거예요. 아... 여기는 쪽스가 엄청 큰데? 네. 이게 거대 덴타클이에요. 이거 근처에 가면 때려요, 저? 당연하죠. 아, 나 이거 있지. 우리 그거 오늘 한 번 잡으러 가죠? 거대 덴타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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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 이거 무서워. 응, 응, 응. 거대 덴타클 돼지 이끌고 와서 한 번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내일 갈까요? 말 나온 김에?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준비물이 뭐예요? 그냥... 두개? 투구? 응, 투구를 만지자. 우리 근데 이거 배틀 투구인지 못 만들잖아. 아, 예, 맞아. 아, 그러네. 괜찮아요. 투구는 그래도 무기는 핸배트 뭐 이런 거 해서 하면 되니까. song 04-8 riv 으으으 contro1 으으으 lack of something 으으으으으음 뚱땅 뚱땅 안 추워. 오 вроде 무조일 Quit 조용해.. 아, 연계보 jos 개복치야 이제 어쩌지? 機전 5ր 1 시원하게 두고 오세요. 옥깐만 스쳐도 죽겠어! 이제 우리 체력이 풀체력의 30이예요 투구를 꼭 끼세요 절대 딴거 당기지 말고 투구를 꼭 끼면은 어지간하면 살지 않을까 아이고 일단 먹어야겠다 밥을 아끼지마요 막 먹어요 밥 아 좋아 아 이 캐릭터가 현모양척 캐릭터네 집에서 막 밥하고 셋이고 해야 돼 그렇답니다 집 근처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에렌님 지난번에 안해보셨으니까 네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어요 아래쪽에 양봉 이제 다 했고 이쪽에 돼지집 들어섰고 그렇습니다 우린 이제 소 필요 없죠 먹을? 먹을거 만들어서 고기랑 몬스터보기 먹을거 지금 그 안에 보면은 그 델곤후르츠라고 있는데 그거 하나랑 나뭇가지 세 개 하면은 괜찮은 음식 나오거든요 어? 나뭇가지를 넣는데 음식이 나와요? 네 나뭇가지 세 개 나뭇가지가 들어가는 음식도 있어요 아예 꼬치 같은 것도 나뭇가지가 필요하고 한번 넣어봐야지 한번 만들어봐요 응? 와 진짜 하루에 한번 짓잖아 그리고는 그렇지 짱이야 평생 먹겠다 나뭇가지를 주웠는데 여기다 이거 확실히 용과 파이 재배하기 시작하면은 음식 걱정은 없는 것 같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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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비둘기야 밥 먹자 오오오오오오옆 밥주세요 잘 넣는다 아이고 어 돌맹이다 다들 내일 갈 거니까 준비들 하세요. 바로 갑니다. 아침에 땡땡 하자마자. 바로 갈 거니까 식사들 하시고. 준비를 해봅시다. 나도 이거 마나에 물어야지. 불 좀 주셔줘요. 에레님. 배고파. 밥 먹어요. 와서. 오! 이게 용가파인데? 보자! 여름이니까 그거 벗으시고. 잠깐만. 큰 년다. 나 죽는다. 안 돼. 어디서 죽었어? 어디 가서요? 왜 안 죽지? 이거 이거 만들어 만들어. 멍충아. 만들라고. 만들어. 만들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또. 나도 모르겠어. 그루한테 죽었네요. 이 투구 끼세요. 이거 투구 좋은 거니까. 더. 그 뭐야. 아무것도 든 게 없어서. 포치를 못 만들었어. 좋아. 아 후즈님. 아직도 초보처럼 굴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아이템 있는 줄 알았지. 그 정도는 다들 기본적으로 나뭇가지랑 불은 챙겨요. 있는 줄 알았지. 어디서? 어디서 죽었어요? 아 뭐야. 나 집 다 지나갔네 내가. 어... 그났는지? 저요. 집 바로 근처인데. 안 보여요. 아무것도. 나 왜 죽겠어? 고맙네. 이제 우리 기어 같은 건 필요 없죠. 기어 필요하죠. 개 필요하죠. 살려줘. 살려줘. 우선우기. 우선우기. 살려줘. 너 시작부터 또 죽으셨네. 살려줘. 가만히 있어봐요. 살려줘. 그럼 P30에서 또 깎는 거 아니야? 아마도 더 깎일 데가 없을걸요? 여기서 이제 안 깎이는 거 같던데요. 흥믈이 많이 죽으셔서 더 깎일 수가 없을 겁니다. 아이 캐릭터 너무 어려워. 어. 잘못 나왔다. 다음부터는 뭐 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하시죠. 어... 아이고. 네. 에헤헤. 야호! 산다! 우리 꿀 어딨지? 꿀 여기 한 개 있어요. 한 개요? 네. 꿀 좀, 꿀 줘봐요. 내가, 내가 해야지. 나는요. 꿀 이거 100개짜린데? 어? 100개요? 네. 여기 50개 넣어둘게요. 이게 버그처럼 많이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아 그러네? 네. 이게 사탕이 되던가 이렇게 하면? 빨리 템 줍고 우리 그거 잡으러 가죠. 땡! 줍고 오세요 집에.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멘탈 깎, 멘탈 깎이던데 어떡하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잖아요. 지난번에.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멘탈 깎이는 거. 그걸 만드세요. 벽 같은 거 만들어서 부시세요. 아 맞다. 벽 부시랬지. 아 다 부셔. 다 부숴. 어차피 부서진 거는 지금 부셔도 되거든요. 바닥에 눌러진 거. 땡!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풀이랑 나뭇가지 좀 챙기시고. 여기 줄게요 많이. 예에에에에에. 몇 개로 보여요 근데? 한 개. 한 개요? 네. 몇 개가 몇 개 이상이 넘으면 한 개로 보이나 보네. 나도 한 개다. 나는 그게. 70 몇 개를 버린 건데. 아 진짜요? 네 그거 다시 저한테 줘봐요. 제가 나눠서 줄게요. 여기 있어요. 플러. 이러면 서른여섯 개, 서른 일곱 개로 보일 거예요. 어 36개. 저거 줏어가지고 스택 나누게 하면은 줏은 사람도 그렇게 나눌 수 있을걸요? 안 봐? 그래요? 나눠서. 나눠서 하세요. 그러면. 좋아 좋아. 좋아. 써봐 이벌. 어? 어? 고기나 왜 들고 다니지? 준비됐어요? 가면 됨? 음식은. 넉넉하게 안 들고 가도 되죠? 네 뭐. 저는 있는 거 그냥 썩어가기 직전일 거 먹어도 되거든요. 만들 사람들은 만들 수 있고. 밥 챙겨봐야지 나도. 밥 밥 밥 밥. 예에에. 먹는 거다. 로보트는 페널티 있는 음식 먹어도 돼서. 누구. 누구 멘탈 낫나? 뭐지? 왜 함께 보이지? 아마 후즈님? 아. 아 죄송합니다. 멘탈이 너무 나사해. 멘붕. 익숙합니다. 나오면 제가 잡을게요. 좋아 좋아. 으흐흐. 다섯. 으흐흐. 으하하. 오늘은 몇 번 죽으실까요 오늘은? 저한테 지금 웃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안 죽음. 리얼? 리얼. 우리 이거 거대 텐타클 잡으러 가서 왠지. 외망할 것 같은데. 그거 생각보다 안쎄요. 생각보다 안쎄. 가죠. 출발. 고고. 너는 여기 있어. 네. 가자. 호즈님 거고. 너는 여기 있어. 네. 이미 나무를 낳으면 어떡해요. 으아앙. 가자 가자. 위로 쭉 가야 됩니다. 어. 돼지도 있네. 네. 제가 2주 시켰죠. 나무 없으시면 돼지한테 고기 잔뜩 먹이고 하나씩 먹이고. 저거 딱 하면 돼요. 나무 딱 한 번 치면 쟤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보고 있죠? 어. 창 누가 버렸다. 그거 내구도 나준 거. 지난번에 디어클로스였다가 버린 거야. 어. 아 뭐야. 엘리퍼야. 버려야겠다. 소고도 있을걸요. 내구 나진 거. 실크. 39%? 이거 쓸만한데? 아 여기 있는 거고. 내가 기계를 없애버려서. 그 말 안 없앨으면 딱 좋은데. 음. 여기 예쁘다.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여기 너무 예뻐. 흐흐흐흐. 여기 너무 핑크핑크해. 저기가 그 유적지에요. 유적지. 유지인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다 푸개고 난리쳤으니까. 저기가 지금 원래는 지금 동골지역인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게 적용은 안되지만. 막 괴물같은거 엄청 많이 나와요. 와 못됐다 진짜. 그런거 막 다 푸가가고. 우리 먹을거 많죠. 많이 먹고있죠. 적당히? 아니 안죽일거에요. 안죽일거에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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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뭐야. 가자 비둘기야. 포렌님 위에 있는 데 있죠. 위에 있는 데. 해봐. 저기서 일로 가고있어. 저 위로 위로 쭉 가고 있어요 저희. 아기 생각난다. 지난번에 여기서. 뭐 좀 죽고 있는데. 디오클로스 나타났다고. 난리쳐가지고. 집으로 가던 기억이 나네. 흐흐흐흐흐흐흐. 안녕. 자 오른쪽은. 무시해주시구요. 동굴 거미 지났어요? 네? 다 와감. 동굴 거미 이거 동굴 거미를 다 부술거에요. 우리가 일단. 제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있죠? 한 명은 곡괭이를 들어요. 곡괭이요? 네, 곡괭이를 한 명을 들어요. 나 망치. 곡괭이로 저희가 스파이더를 잡으면 곡괭이를 잡아주세요. 뭔 소리야? 저거, 저거, 저거. 그걸 켜주세요. 오케이. 오, 뭐야? 나 멘탈 또 왜 깎여? 왜 이래? 아, 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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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 나는 가만히 있어요. 얘네들 원거리 공격함. 그만큼 하지 말고 그냥 패야 돼요. 다 캐주시고. 됐다. 오, 멘탈 찬다. 여기서 실크랑 좋은 거 많이 나와서 돌도 캐고, 좋음. 나도 캐고 싶다. 아이야, 너 오지마. 코레님 정신형 낮아주면 이거 끼세요, 모자. 난 너 싫어. 아, 잠깐만. 나 모르고. 네. 정신형 낮아주는 거 먹은? 어휴. 초록색 버섯을 눌러버리. 나도 나도. 아유, 뭐야. 이거 안 깨지네? 얘들 아래 내려가면은 때리면 안 돼요. 올라오면 아십니까 해야 돼. 안녕. 안녕. 캐릭터 다 캐서 천천히 하자. 윽밟기 하나도 없으니까. 왜 이렇게 피가 막 달지? 렌탈도 진짜 꼬리만큼 찼나. 응, 여기야. 다시 깨줘요, 여기. 코레님 그거 때리면 늦게 죽어요. 물론 다음에는 땡이 났는데. 아래 내려간 거는 아래 들어간 거니까 껍데기 들어간 거라 해야 되나? 제가 렌탈 해드릴 테니까 캐세요. 오케이. 얍 얍 얍. 막타. 여기 뒤 있어. 어디? 퉁 퉁 퉁 퉁 퉁 퉁 퉁 퉁. 멀티 하는 거 같다. 금메일지 근데. 어 여기 두 눈치 두 눈치. 어? 얘는 좀 약해 보이는 건데? 왼쪽 왼쪽 왼쪽. 호우. 호우. 아 죽여도 되겠다. 어차피 엠팟따라. 응. 엠팟따 내구도도 없으니까. 자, 이제 위에가 덴타클이에요. 거드 덴타클. 아, 저거구나. 이제 가기 전에 일단 기본 덴타클도 있고 그러니까 너를 먼저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나와봐. 어머니, 여기 막 빛나는 거 뭐해? 어, 조심해, 조심해. 어느 거요, 이거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음. 여기 빨간색으로 빛나거든요? 바닥이 구멍난데? 어, 이거, 이거부터 잡아야 되나? 나 너무 바빠. 엠탈. 다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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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굴처. 빨리 잡게, 다굴처. 오오오. 어느 거요? 이거 막 빨간색으로 빛나잖아. 여기 뭐야? 여기서 아마 악령 괴물 나오는 덴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거, 이거. 지금 누구 정신형 낮아요? 영료 먹어줘요. 나, 저 그나마 좀 높은데? 아예 바닥인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저 135. 35. 포렌님 이거 끼라니까 이거 끼고 있어요, 모자. 나머지 반 있는데? 그러면 줘요, 다시. 쓰는 거 있으면. 싫어요. 낯설야되요. 우와, 저기 무슨. 또 2차 괴물 있어. 아, 여기 맵이. 어, 뭐야 이거. 이거 같이 잡아줘요, 같이, 같이, 같이. 동시. 한 번에, 한 번에. 여기 맵이 원래 나온다고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여러 명이서 뭉쳐서 빼면 금방이구나. 여기 거미 또 있어, 거미. 여기 많다지. 내가 몇 개 없애다가 못 끝없는 것도 남은 거라. 위의것부터 해줘 위에 것부터 기야 네 빨리 저 그거 줘요 보자 오 멘탈 적을 것病다 여기 님 내구도 낮은거 줬죠 아니네 이 선미 khác 뭐예요 이거는...아 잘테님이 하나 가져갔나 저기서 깨지마 저거는 가만 두면 몬스터 나오거든요 몬스터 죽이면 툭 줘요 좋은거 오우 엄청 좋은거임 진짜 맛없게 생겼다 저거 한대 때리면 나오던가? 한대만 때려볼까?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우와 귀여워 얘는 이제 안에 들어가면 데미지를 거의 안입어서 거미랑 다르게 거의 안입어요 밖에 나왔을때만 패야됨 가만 내비뒀다가 패고 패 귀여워 다시 내비뒀다가 나오면 공격 한번 패하고 패고 오케이 투구 나왔나? 안나온거 같은데요? 어 뭔소리야 이렇게 나올때까지 하면 돼요 빨리 돌 캐세요 네 거의 다 캔거 같은데 여기있는거 어 멘탈 꽉찼어 하도 부샀더니 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구멍이 아래로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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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얘 말고 왼쪽에 있는거 잡죠? 작은거 생성하는데 그거를 죽이고 이제 때리면 될거에요 그거 말고 다른 패턴은 없는데 보여줄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어 튕겼다 때리자마자 튕김 모두 충돌인데? 새가 날라가고 있어 이거 또 우리 거미 다시 다 잡았다 아 왠지 그런거 같은데? 어 지나번에 나 혼자 때렸을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흐흐 설마 아마 백섭일거에요 개같은 게임 백서 아 왜 이럴때 튕겨 괜찮아 우리 하 잠깐만 우리 한참했죠 먼저 한번 때려봐야겠다 혼자서 흐흐 설마 아닐거야 맞을겁니다 사이다의 신이 가오가 함께합니다 지난번에 후즈님이 불태웠을때 워닝으로 튕겼을때와 비슷합니다 아이 그거 제가 불태운거 아닌데 그래도 우리 뭐 어느정도는 정리해둔 상태에서 딱 튕겼네요 다행이다 그래요 잼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세요 반정도 이런거니 기다리고 다시한번 때려볼테니까 아 또 튕겨 헉 지금 덴타클 치니 덴타클 치니까 또 튕겼어 헉 뭔가 뭐 또 충돌있나 그니까 문제 되는게 뭐가 있는거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공격관련해서 뭐 모드 깔아놓은거 있어요? 응? 뭔가 몬스터나 공격관련 아 그런거 전혀 없는데 흫 지난번에 괜찮다가 이런건 이상한데 헉 그니까 무기를 저걸로 때려서 그런가 패치후로 뭔가가 문제가 생겼나봐 그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껄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새로패치 진행되면서 음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잠깐만요 저거 못잡나 아 뭐가 문제일까 일단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몽둥이로 한번 때려볼까요 네 한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때려보죠 네 다른 사람이 때려보고 헨베트 문젠가 그래 무기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 제가 때려보고 저도 튕기면 안되는거 소세지 햄베트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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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는 다시 했는데 그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우스 문제가 아닌 기다려봐 웃겨 아 아니야 멍청해 들으러 와봐요 으흠 으흠 어이구 다른 분이 한번 때려봐요 뭐지 이건가 흠 흠 흠 흠 흠 아 이거 아니네 어 아 햄베트 햄베트가 문젠가봐 왜 햄베트 들면은 또 튕기지 왜 난 안 튕겨 저 지금 튕겼어요 아 그래요 햄베트 들자마자 뒤졌음 튕겼음 서이 서버가 없어 죄송합니다 이게 햄베트가 문젠가 근데 방금 햄베트로 우리 거미 잡았잖아 그니까 아 근데 갑자기 버렸다가 다시 주우니까 튕겼어요 그니까 햄베트는 로드가 아니고 원래 있는 아이템인데 말도 안되진데 흠 흠 뭐지 아니면 이 이 동굴 모드가 그 걸 수도 있고 들어와서 구멍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팠어요 네 네 아이템을 붙는 모습 흠흠흠흠 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아 이거 캐는 건 괜찮았으니까 내가 이거나 캐고 있어 엇? 이거인가? 아니고 로딩 뭐야 안돼 정신적 게임을 나왔어 내가 왔다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어디갔어 아래갔어 맛있다 어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이리와 우리한테 와 나도 들어가야지 포레님 가서 한번 때리고 와봐요 쟤들 빨리 큰 거 텐타클 네 한 대 때리고 튀어요 팡 팡 예 들어왔당 안 튕겼어 튕겼어요 아 튕겼네 뭐야 들어오자마자 튕겼어 텐타클은 때리면 안 되는 거 같네요 자 다 튕긴 걸로 네 그냥 텐타클은 저희 공략하지 말고 넘어가야겠네요 이번에는 헨베트 말고 다른 걸로 때려도 안 되려 네 그냥 님이 때려도 문제고 내가 때려도 문제고 슬프다 방금도 헨베트로 때린 거 아니에요? 응 응 헨베트 말고 다른 걸로 때려도 문제일걸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죠 이번엔 제가 제가 마지막으로 아 네 빨리 들어오셔서 아무나 한번 다른 걸로 때려봐요 오케이 진짜 헨베트 문젠가? 아닐텐데 이 동굴 들어오는 게 원래 그냥 투게더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솔직히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면 편한데 이제 클럽의 아 베타? 알파인게임에 전문가는 없겠지 뭐 이거 2월 달에 클럽에 끝난다던데 멀티 알파? 알파 정말? 정식으로 2월 달부터 나온대요 그렇다던데 이런 짜잔한 오류나 좀 고쳤으면 좋겠다 쾌적한 멀티 환경 안 내려와가지고 들어가라 들어오셨는데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자 후즈님 빨리 가서 때려봐요 랜턴으로 그냥 랜턴으로 한 대 후려보세요 그냥 끝났다 어딨지 상이 안 통 튕길 것인가? 아 기다려봐요 뭐야 창으로 쳤는데 디스 에러 메이 헤브 어컬 듀투 어 모드 틴킹 튕겼어요 네 튕겼어요 튼타클은 안 되는 걸로 제자리 걸음 근데 문제 되는 것처럼 표시되는 모드가 굉장히 많아요 뭐 샤블라이트 디스 어드벤치 웨이브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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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엘 더 포 멘탈 다인거 같은데 여기서는? 다 나오는데 그냥 흠 흠 흠 그냥 적어둬때는 모드를 쓰지 말라는건가? 아닌데? 그런가? 뭐 그런 느낌? 음 디컨 흠 그 소리 봐 너무 징그럽다 저 동굴모호를 빼라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사라질텐데 인간 아 인간이 저것도 모드로 인해서 생성이 된거라 흠 그냥 저거는 저거 사냥하는 것만 빼면은 무난하니까 네 저거만 무너어 네 저건 잡으라고 하지마죠 다른 동굴지역 많으니까 저거 말고 그쪽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래 토끼 잡으러 가는게 나아있겠다 토끼도 왕있어요? 토끼왕? 토끼왕은 없고 토끼인간 아 토끼인간 네 개들도 막 정신력 낮아지면 토끼 흑하잖아요 네 그런것처럼 개들도 막 변신하고 막 빠르고 아니 저번에 토끼집 맥 뭐지? 디어쿔로스 때 맥뽀 사줬는데 그 재료를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수염같은거를 그냥 돼지킹한테 줬더니 시청자들이 뭐라했어 그냥 줬어요? 네 그래서 골드 두개 얻었어요 핵도네 흐흐흐흐 나 그게 그런건지 모르고 그냥 갖다 주워서 줬지 정말 중요한건데 흐흐흐흫 흐흐흐흚 으흐흐흐 흐흐흫 일단은 들어 들어 오세요 맹 아래로 오죠 아래로와 콜린이 글로 가지마 글로 가지마 아 안말 하려 했는데 양심이 갇채과 느껴져서 걔 빨리 잡아 로어딩 됐어 거기 가지마요 거기 가면은 계속 정신력 깨무 apostle 좋아. 다 오면은 바로 나가죠. 네. 핸들 핸들. 핸들. 저 위에 한 번 끝까지 가보면 안 돼요. 안 데리고. 가지마요. 별거 없어요. 그냥 펜타클 저거밖에 없어요. 오셨다. 들어간다. 있구요. 됐다. 자 후주님 선물. 땀빨팔. 우와. 뭐야. 잡아요? 귀여워. 와 여기서 우리 나이트메어 퓨어 계속 모아도 되겠다 그냥. 제가 멘탈이 지금 낮은게 다시 복구돼서. 멘탈 핵낮음. 그럼 좀 캐고 가요 닌은. 오른쪽에 또 돌이 있지. 그래 여기 거미만 다 잡고 갈까요? 거미는 괜찮으니까. 거미만 다 잡고. 거미? 저 고깽이 없어요. 드릴게요. 뚱뚱뚱뚱뚱뚱뚱. 어 잠시. 어 잠시. 이거 깨주세요 이거. 제 앞에 있는거. 그냥 버리고. 멘탈이 찬다. 누가 이걸 깨줘. 어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똥뚱똥뚱똥뚱. 역시 같이 하니까 빠르네요. 그렇죠. 없습니다. 역시. 포린님 얘 잡아. 도망간다. 어 귀여워. 때려. 오케이 뭐 나왔다. 달팽이지? 갑옷 나옴. 어 귀여워. 이거 투구도 나오고 여기서 갑옷도 나오는데 뭐야? 때리고 싶다 안딸아요 때려도 헐 진짜 때리고 싶다 그치 잡고 싶죠 저거 잡을래요 우리? 아니에요 여기야 안에 검이 달라고 있음 정말 잡고 싶게 생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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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이... 안 돼! 안 돼! 난 맞으면 죽어 여기 거미집 또 있습니다. 오른쪽 끝으로 오면은. 미리 깨져. 후즈님이 깨면서 오시고. 으흠! 입으로 보시라고? 안 돼. 나이스. 다 잡았나? 다 잡았네, 거미. 왼쪽 아래도 있어요. 아, 저거 한 마리? 오, 잠깐, 잠깐. 정신형 게임은 생겼어. 노가다, 노가다. 오우! 오! 깜짝이야. 오, 소리 난다. 오케이. 일루, 일루. 오ú. 오우! 오 저기도 있다. 이 갑옷 토준님이 쓰면 되겠다. 위험할 때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클릭하면 돼요. 아이템 창에서. 장비한 다음에 이거 끼면 돼요. 근데 못 쓸 거 같은데? 돌게 돌게. 가지고 있는데 못 쓸 거 같은 느낌. 여기 돌 돌 돌. 그냥 이거 장비하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툭 누려서 한 대 두들겨 맞고 쓰는 거 아니야? 여기 올 일 없으니까 다 캐버리죠. 도킹. 갑시다 이제. 가자. 이거 누가 쓸래? 쓸 사람 없어요? 나도 이거 필요 없을 거 같은데? 나는 기본적으로 체력을. 그럼 저 줘요. 네. 아 왜? 나도 써보게. 가위바위보 해요. 가지 마. 아 코레테닌 나쁘네. 막 쓰신다는데 저거 막 깨질려 하고. 그게 암호템에 끼기 때문에 가방이 벗겨져요. 저거 쓰는 거 귀찮아. 귀찮긴 한데. 안녕. 쓸모는 있음. 데미지가 전혀 안 들어오니까. 여기 이거 잡죠 님들. 이거 이거 이거. 여기 3가드. 위쪽에. 어디 어디? 방금 인사하고 왔는데 잘 죽여야 했다니. 다 필요한 겁니다. 생목이 필요해요. 어 뭐야. 나 못 쭈은 거 같아. 이거 어떻게 있어요? 아니구나. 그거. 그거. 갑바 탭에 있죠. 우클릭해봐요. 네. 우와 귀여워. 웃기다. 허진 씨 생목. 생목. 생목 들고 있어요 다. 아 이거 어떻게 나와요? 안 됐다. 움직이면 되고. 여기 왼쪽으로 저희 가볼까요? 왼쪽에. 왼쪽에 가서 우리 늪지대 가서 풀 죽으러 가요. 어. 먹으니까. 나는 집 가나 잘래. 잘 데 없는데? 잠 못 자요 우리. 아 우리 템트 없나? 자면 못 나오고. 아니 그게 아니고 템을. 아 잠 못 잠. 그래요? 잠자면 못 나와요 거기서. 갇혀 갇혀. 네. 갇힙니다. 나도 나뭇해야지. 용과 파이러도.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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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쯤 썩은 건데 먹을 사람 있어요? 와 썩은 거를. 권유합니다. 이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는데. 오우 좋아좋아. 이런 건 공유해요. 아 이거 나뭇부수는 소리 너무 귀엽다. 퉁탕 퉁탕 퉁퉁탕탕탕. 탕탕. 음. 구멍님 이거 사탕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죠 재료. 사탕 꿀 3개 나뭇가지 하나. 만들어 먹으면 정신경 15차요. 체력 5 깎이고. 아 잘한다 잘한다. 배고픔 모르고. 나도 나눠 먹을 줄 알거든요. 뭐 다 혼자 먹는데 아닌데. 잘 나눠 먹는데. 나 번개 맞아야지. 오 반짝반짝거린다. 반딧불이네. 반딧불. 반딧불이. 반딧불한테 케어 보실래요 한번?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못됐어. 막 협박하는 거 봐. 협박이라뇨. 어 너무 무서워. 아 이 무기 다 썼다. 저는 그러면 왼쪽에 저거 주우러 갈 테니까. 두 분도 집 가세요. 네. 날 밝으면 가야지. 저는 번개 일부러 맞아야 되니까. 황금무기 들고 있어야겠다. 이분 주무시네 이러고. 1인 텐트네. 1인용 임시 텐트. 어 뭐지 이거. 됐다. 맞다. 빠다. 빠져. 네. 룰루랄라. 봉봉봉. 어디지. 아주 작은. 뭔 소리야. 어 뭔 소리 나는데. 펌이 펌이. 어 뭐지. 아비길 꽃 꽃 꽃 꽃. 꽃 흘렸어요. 아 내. 내꺼는 어디갔지. 아 여기있다. 펌길 내가 안맞네. 내가 여기서 잡아야겠다. 아 여러분 그거 디오클록스 나오면 꼭 말해요. 네. 빨리 나오니까. 어. 락시다. 근데 여름기 자리 한번 나와서 안나올거 같기도 하고. 어 멘탈해. 여름기 왜 나오는거지. 그니까 락즈로 해놔서. 내가 락즈로 해놔서 나오는건데. 짚짚짚. 한번 나오면 두번 나오는지는 모르겠네. 짚어디지. 아 아직 멀었구나. 아 여기 너무 예쁜데. 예쁜데 여기있으면 정신력 깎여요. 아 그렇구나. 어 이렇게 예쁜데. 어 눈 호강을 하면 멘탈이 올라야지. 원래. 구미유한테 울리면 모든걸 뺏기듯이. 어. 그 목소리로 그런걸 하니까 뺏겨주세요. 왜요. 좋다 좋다. 헐. 네. 감사합니다. 스파크 스파이크. 이거. 이거 내구도 없는건가? 어 그거 내구들. 어. 와 진짜. 아. 방귀에 맞았다. 호호. 맞으면 오히려 좋잖아. 비캐리. 네. 성공했다. 제가. 리든가 이거 많이 피할게요. 아 멘탈 멘탈. 호호호호. 구사기 있을때 이거 필요한거 맞죠? 응. 사피루스. 사피루스. 아 맵을 보고 가야지. 아 아직 나시네. 짱 빠르다. 야. 다 부수자 빨리. 멘탈 멘탈. 최대한 많이 캐 가야지. 음. 우리 지금 검정색 피 있는 사람이 몇명이에요? 전 없어요. 저 핵많음. 호렌님도 검정피 있음? 저 검정피 거의없음. 거의 없는거에요. 아예 없는거에요. 우리집 다 부셔지는데? 아 이거 부셔진거라서 부셔도 된대요. 네. 아 이게 부셔진거에요? 네 맞아요. 스트럭처에 그거. 하이 머린가 이것도 만들어가지고 부셔도 돼요. 제로 얼마 안되니까. 직접 만들어서 부시세요. 아 이게 부셔지면. 수리 못하는거에요? 수리할 수 있긴 한데. 그 딱히 수리할 필요가 없다랄까. 아오오오오오. 그거 뭐 있어도 걸리적거려서. 진짜 벽이 정말 쓸모없는거 같아요. 어. 여기 잔행병 없어요? 자는거. 버그 생겨서. 네 버그 생겨서. 없애버렸어요. 아아. 이거 뭐 정신형 낮아서 그런거에요? 네. 그러면 꿀꿀꿀하고. 나뭇가지 하나 하면은. 캔디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체력은 높은거에요? 정신형도 감소하는데. 정신력 15차요. 그거 많이 만드세요. 꿀꿀꿀. 그리고 개발. 연구개발? 뭐야. 연구개발하면 될거같은데. 아오키. 어? 뭐지? 갑자기. 후주머니. 뭐 뭐지? 후주머니. 뭐야? 아주머니 됐어 갑자기. 아 애껄려서 이거. 아 우리 부셔졌어. 다시 만들어놔요. 뭔진 몰라도. 그거 부신다고 하셨어요. 부신다고 하셨었어. 괜찮아 괜찮아. 냉장고. 아 냉장고요? 큰거. 아 잘부섰다 잘부섰다. 아 잘부섰어요? 잘부섰어요. 왜냐면 그 모두 없앨거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것때문에 텐트가 지금 못들어 못만드는건데. 아 다행이다. 아. 어 나 렉걸려서 이거. 잘했어요. 에헤헤. 갑자기 근데. 후주머니. 아 너무 놀랬어. 만들긴. 만들기는 오지게 힘든거에요 그거. 아. 음식만 좀 옮기죠 거기서. 꼬리랑. 아 저 그럼 잠깐만 저 나갔다가 다시 제조업할게요. 네. 비켜봐세요. 고장구. 아 야 진짜 다행이다. 하나 깜짝 놀랬어. 오장 빠름. 저희 전체를 다 돌았는데. 수오른게. 못되게 밖에 걔네. 못되게 걔네. 이거 꿀꿀꿀. 막대기. 네. 정신력 오르는거 맞아요? 꿀꿀꿀 막대기. 네. 정신력 15. 아 15. 많이 안오르셔. 그럼 뭘 만들어야겠다. 개발해요. 녹색버섯 주워가네. 설거전문. 아 핵놀랬네. 아 괜찮아. 더 없나? 아. 흠. 흠. 윽지대가 되게 짝짝다. 왜요? 짝아요? 네. 그게. 엄청 짝음. 지속머람. 아까 텐탁을. 거대 텐탁을 있던 거기에 말하는거 아냐? 그 왼쪽? 네. 왼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데. 꽤 크던데. 아니 되게 작은거에요. 거기서 다돌고 지금. 딴 데 보는 중에. 그 늪지대 왼쪽 위로 쭉 이어져 있잖아. 맞아요. 파피루스를 만들게 적음. 그거는 넓다 치더라도. 우리를 만들어야겠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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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여기. 기계 국비소랑. 기계 말이랑. 어디어디. 걔네 잡아야되는데 나는.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다가. 그. 보라색 지역 있잖아요. 네. 글로와보세요. 기다려. 나 너무. 까. 거의 왼쪽 끝으로 왔는데. 잠깐만. 잠깐만. 철이. 누구 죽는다. 잠깐만. 뭔 소리. 누구 죽는다. 씨. 소리 났는데. 어. 살았다 살았어요. 어. 역시 헵콩. 고대에. 고대 동산같은거 있어. 어. 어. 놀래라. 아. 불도 안. 불이 안 켜져 있었구나. 좋아 좋아. 고마워. 고마워. 킬 날 뻔했다. 저. 그쪽 갈라면은 굉장히 먼데. 용원을 일단 한번 타볼게요. 정신을 못 차린거야. 그냥 그 길 따라서 오세요. 쭉. 제가 마중 나가는. 거의 제자리 수준인데. 근데 터지겠다. 갈게요. 한 1, 2분이면 도착할 때. 2분. 제가 그 늪지대 입구로 마중감. 길 따라서. 거기서 우우우우. 야 불 꺼진다. 우우우루. 오우우. 오우우우우우. 너 불이 좋니? 나도 불을 좋아해. 아. 템이 거 찼구나. 멀고. 잠깐만 저 전기 꺼짐. 조금 느려졌어. 왔다. 어디요? 포렌님 어디감? 여기여기여기 어 이거 자꾸 부술거 같애 저 저희 그러면 맵 거의 다 돌아봤어요 진짜 저 아래쪽 빼고 저 아래쪽 다 밝혔음 저는 저도 왼쪽 다 봤는데 그러면? 그럼 맵 우리 응? 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 거의 정복했네 월드 저 팔로 펄 저 주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왔어요? 선물이구나 어디 여기로 쭉 가는데요? 감사합니다 월드 거의 다 정복했다 저 텐트를 밑에 밑에 저거 부셔졌으니까 텐트 이제 되죠? 될걸요? 되겠지? 되겠죠? 이 번 데려 봐야래 근데 들어가면 못나오는 버그가 있으면 조심 만약에 그대로면은 들어갔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거 아직 안 껐어요 그 모드 끄지는 않았어요 아 안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설마 이거 부서진 거 말하는 거예요 고래님? 이거 부서진 거예요? 부서진 거일텐데 여기 있는 거는 쪼고 오세요 어 이거 부서진 거예요 부서진 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 얘네 다 부서진 애들이? 네 엄청 많은데? 어? 하운드 소리난다 아 집에서 멀리 떨어져요 하운드 오면 빼죠? 아 그럼 얘네는 뭐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주오주오 텐 기어줌? 네 죽이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전 잡을래요 하운드 이건가? 뭐지 사냥개 이빨 오케이 팀킬 좋고요 사냥개 이빨 우리 버팔로 멸종 안 했나? 멸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멸종 할 뻔 뭐니? 우리 하이 바니